성동구가 1인 가구에 한해 중개수수료를 반값에 제공하는 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성동구와 관내 공인중개사협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건데,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의 일환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성동구 전체 가구수는 13만 5천여 세대, 이 가운데 5만 8천 가구, 42%가 1인 가구입니다. 성동구 관내에서는 사근동이 9.88%로 1인 가구가 가장 많으며, 마장동과 왕신미 도선동이 그 뒤를 잇습니다. 1인 가구를 연령대로 보면 청년이 42%, 중장년도 28%에 달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성동구는 대학생에게 지원하던 반값 중개수수료 지원을 1인 가구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통계에서 그 1인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반값 수수료 혜택을 받은 가구는 99세대, 전면 확대 후 71건이 늘어 6개월 만에 1.5배 상승했습니다. 반값 중개수수료 대상은 전월세 환산보증금 1억 원 이하로 최대 15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착한 중개수수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내 공인중개사무소는 195곳으로 재능기부를 통해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반값은 관계수수료입니다. estar 5.0배 상승하지 않습니다.